폴 안무 한번 해 볼까요? 네. 이제 간다. 여러분, 공 얼마나 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저거 다 멍이야, 지금. 네, 저 멍이. 뒤에 곱바. 앞에가 10cm고 뒤에가 20cm 정도예요. 저거 어떻게 신어요. 와, 대박. 그런 댄스 가졌는데. 저거 발라야죠. 뭐야, 뭐야? 성진가루? 비슷한 건데 안 입 부러지게. 천천히. 잡고. 딴, 딴. 좋지. 이거는 빼자. 이거는 빼자. 바로 할까? 저거 진짜 어려울 텐데. 역시. 연습을 잘해. 잘한다. 잘하시네. 돌았네, 돌았어. 완전 돌았네. 돌았어, 돌았어. 천천히. 내려가서. 팔. 뒤로. 여기서 정갈. 소민. 알았어, 갈게. 이게. 갈게, 갈게. 이게 안 돼. 이게 내가 해봤다. 이게 푸시업이 있는 거지, 잠깐만. 아니, 아니, 하지 마. 자, 준비 정갈. 자, 머리. 저 자세가 진짜 안 돼요. 하나, 둘, 셋. 잠깐만. 머리 위로? 무릎 잡아 당겨야지. 시작.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자, 준비.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림이 늘어나는 거지. 잘했어. 나 엄마 보고 싶어. 땀이 너무 많이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맞아.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 맨날 누워. 근데 이 폴이 조금 운동량이. 그렇지. 근데 유희 씨가 확실히 더 건강한 몸이. 건강해지셨어. 사실 이제 유희 회원님이 정말 처음에 이제 꿀뽕지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드라마에 나오면서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오늘 이렇게 영상 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잘 지내시는 모습이. Olivia이다. 바이 고기를 지내시는 우유